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워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종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타임에서 항상 여름이면 슈가철이잖아요 그래서 The World Greatest Places라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볼 만한 그런 장소를 추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00곳을 지금 추천을 했어요 아 50곳을 추천을 했네요 작년에는 한국에서 경주편을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손TV에서 경주 치시면 작년에 경주를 소개했던 영상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어디를 소개했냐면 서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uth Korea is betting on the metaverse 왜 서울을 소개했냐면 서울에 관광지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인터넷 초강국이다 보니까 메타버스의 어마어마한 돈을 국가가 투자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bet on, betting한다고 하죠 betting, bet on 하면은 뭐뭇에게 돈을 투자하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의 지금 한국의 서울에서 수도 서울에서 지금 돈을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provide a blueprint for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블루프린, 청사진을 제공한다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먹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South Korea investment of around 177 million 거의 1억 7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the first investment in the nascent industry 이런 신생산업에 to be made by national government 국가정부가 made, 투자를 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autious,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계라는 거죠 cautious first step into the metaverse 메타버스로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첫 번째 발을 담그고 있다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은 이제 이 테크놀로지, 이 메타버스라는 기술 안에서 이제 또 signal, interest, 우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표시를 보이고 있고 이런 테크놀로지가 이제 곧 take center stage in the coming years 다가오는 세대의 시대에서는 center stage, 중심 그런 무대를 취할 거라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issue, there are many issues that South Korea and other government will have to address 하지만 다뤄야 될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address 우리가 address로 많이 쓰는데 주소란 말도 있습니다만 동사로 세워가지고 어떤 이슈를 다루다 이런 뜻으로 많이 써요 문제를 다루다, address 자, 언제? Venturing into the metaverse 메타버스로 들어갈 때 Whether it's using the technology to improve citizen engagement 그러니까 citizen engagement 시민들이 관여, 참여 참여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Deciding the role they will play 그들이 하는 역할인데 어떤 역할? 레귤레이터로서 규제의 당국도 되잖아요 정부가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정부가 메타버스를 규제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레귤레이터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를 다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rapidly, 급속하게 expanding technology 굉장히 확대되는 이런 기술의 조절자로서 레귤레이터, 규제자로서 정부의 역할도 한번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지금 문제도 있다는 거죠 서울의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 hopes to create a metaverse allowing citizens to conveniently meet with avatar official 그러니까 avatar official, 공무원들을 아바타,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편리하게 그래서 시빌 컴플레인트, 시민들의 불편사항들 그다음에 컨설테이션, 상담활동 이런 것을 메타버스의 아바타 공무원들과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다 있기를 희망한다는 거죠 which are currently handled only by visiting municipal office 시청을 뭐라고 한다? municipal이라고 하죠 시의 이런 뜻이니까 municipal office 그러니까 시청을 방문해야만이 현재 문제를 어떤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 민원이라든지 컴플레인트는 민원이 되겠죠 불편사항이니까 그다음에 어떤 컨설테이션, 상담 이런 것을 직접 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타임즈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the smartest city 가장 스마트한 도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서울은요 be considered, 간주되어집니다 one of the world reading smart city 가장 선도적인 그런 스마트한 도시 중에 하나다 now is the first city government 그래서 지금 시정부가 그러니까 서울시가 to integrate, 통합했다는 거예요 뭘? 메타버스를 통합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earmark 그래서 이제 3.3밀년 달러에 그, 그, 를 지금 earmark, 표시를 하고 있다 원래 그 동물에다가 귀에다가 ear 귀에다가 어떤 마크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187밀년 달러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아까 1억 8천만 달러 for the development of virtual communication ecosystem tentatively called metaverse 서울 그래서 메타버스 서울이라고 불려지는 tentatively, 임시적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나 봐요 잠시 그런 어떤 가상 커뮤니케이션 에코 시스템의 디벨러먼 발달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1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서울 미니시플 거버먼트 서울시는요 launch it, 그걸 출시했다는 거예요 with 뭘 가지고 virtual new year eve event 그러니까 가상으로 새해 eve, 그러니까 올해 2021년 12월 31일이 되겠죠 그때 eve event를 이걸로 했다는 거예요 서울 메타버스로 그리고 이것이 rolling out program 프로그램을 이제 roll out, 배포했는데 for 누구에게? resident, 거주민이죠 sort of out the year 1년 내내 거주하는 그런 시민들에게 이제 메타버스 서울을 출시를 했고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roll out, 배포했다는 거죠 with the expectation that 어떤 기대를 가지고 메타버스 서울이 will be developed by December 12월 달까지 이제 개발이 될 것이다 it is also working toward launching a virtual tourist zone 그래서 여기 공간에 이제 가상 여행객 존이 이제 출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allow registered user 등록된 사용자가 VR 헤드셋 있죠 그걸 쓰고 이제 to view 서울시를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가상 공간에서 그래서 이제 또 시티의 top attraction attraction에 S가 붙었잖아요 그런데 관광지가 되겠죠 such as 예를 들면 더 덕수궁 팰리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광화문 플라자 여기가 이제 광화문 광장이 되겠죠 광화문 플라자 플라자가 이제 광화문 광장 광장이라는 뜻이니까 그다음에 남대문 시장 이런 데를 이제 메타버스 서울에서 둘러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any visitor will see the city technological feature 그러니까 어떤 방문객도 이 도시의 서울의 기술적인 그런 feature 특징들을 볼 수가 있는데 right away 바로 인천 international airport is set to become one of the world's smartest and greenest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인천공항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스트 똑똑하고 그린 친환경적인 그런 곳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equip with 뭘 준비를 갖추고 있냐면 equip with state of the art라는 말 많이 쓰죠 첨단을 달리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울 아트 예술의 상태에 있다 즉 첨단이라는 뜻입니다 첨단 첨단에 이런 뜻이 있다 state of art 첨단에 self-driving shuttle bus가 있고요 그다음에 automated immigration processing 그렇죠 이민국 심사를 그냥 자동으로 하는 출입국 그런 관계를 그냥 바로 들어갈 수가 있도록 했다는 거죠 오토메이티드 자동으로 출입국 그런 프로세스 과정 같은 것을 했다거나 또는 디스 임팩팅이니까 감염을 없도록 한다 그러니까 무균이죠 무균 살균을 하는 로봇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스마트스트하고 가장 친환경적으로 인천공항이 이런 것을 선도하고 있다는 거죠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korean air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되겠죠 대한항공은 sign an agreement 어떤 협정을 맺었는데 to procure 프로큐어는 확보하다 뭘 확보해? hydrogen pure 수소연료죠 to support air burst development of zero emission commercial aircraft by 2035 그러니까 2035년까지 탄소 제로인 그런 상업 항공기의 그런 에어버스 바로 이것이 되겠죠 에어버스를 제로 커미션 제로 emission aircraft라고 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수소로 가는 그런 아주 탄소를 나오지 않는 이게 제로죠 탄소 제로 그런 항공을 개발할 것을 어그리 이미 사인했다는 거죠 이런 협정을 서울의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또한 글로벌 리더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노베이션 혁신에 있어서 최근에 development include installation of air quality improvement device 그러니까 air quality improvement니까 공기의 질의 어떤 향상을 그러니까 에어컨이 되겠죠 에어컨디션 그러니까 퓨리파이어라고 할 수가 있죠 공기청정기 퓨리파이어 그럼 퓨리파이어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설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패신저 카 그 승객들 차에 그런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프리모바일폰 차죠 무료 핸드폰 충전기 그 다음에 이제 enhanced unlimited Wi-Fi 서비스죠 그러니까 enhanced 향상된 무한적인 제한이 없는 와이파이 서비스예요 그런데 이것은 using 삼성의 5기가 mm wave라고 불립니다 검색해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삼성 5기가 이런 웨이브라는 반도체 이런 것을 사용하는 무료 와이파이 와이파이 서비스도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터에 현대의가 하는 최근에 announced 선언하기를 New Hill Pilot or Robo Ride라고 해가지고 현대가 지금 로보 오토나머스 자율주행 로보라이드라는 프로그램을 파일럿하고 있다는 것 시험으로 The First Car Heiling Service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헤일이라는 말은 부르다 이런 뜻이니까 호출이라는 뜻이에요 호출 그러니까 처음으로 자동차 호출 서비스를 로보라이드를 실현을 했고요 현대에서 이것은 이제 오토나머스 자율주행 드라이빙 비이클이에요 이것이 이제 서울의 강남 지역에서 실현이 되어 있고 또 We'd plan to add more than 300 by 2026 그러니까 2026년까지 300대 이상의 자율주행 호출 택시를 지금 이제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관광지로서 매력을 어필하기보다는 이러한 스마트한 그런 시티 환경 친화적인 그런 걸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타임즈에서 소개하는 것을 자 For Stay in the City of the Future 그래서 미래의 도시로서 스테이 남기 위해서 이제 앰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이 최근에 리오픈 개장을 다시 했나 봅니다 With 뭘 가지고? 6개의 리퍼비시드 레스토랑 리퍼비시라는 말은 다시 가구를 장비를 갖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퍼가 이제 퍼니처라고 아시죠? 퍼니처가 가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리퍼비시라는 말은 가구를 다시 재배차다 소위 재단장에 타는 거예요 6개의 레스토랑을 여기 보면은 이제 앰베서더 서울의 그 풀만이라는 어떤 체인 호텔이 되겠어요 저도 이제 터키를 갔을 때 이스탄불에서 풀만 호텔을 가더라고요 그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그 호텔이 아예 기억이 나요 풀만 호텔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풀만 호텔입니다 이 풀만 호텔 디자인이 다 똑같네요 그러죠? 자 풀만 호텔에 이제 6개의 레스토랑이 오픈을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더 킹스라고 나와 있어요 킹 레스토랑 왕의 레스토랑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레스토랑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뷔페인데요 아침 조식이 5만 5천원 저녁 뷔페가 12만원 주말은 13만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바닷가재도 먹을 수가 있고 뭐 이런 코스 요리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더 퍼스트 호텔 버핏 인 코리아입니다 자 그래서 킹스라는 그 부페 부페가 이제 유명하다고 하고 있고 이걸 지금 재단장이 했으니까 이 타임즈에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지금 풀만 호텔에 이런 부페를 가봐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네요 자 이 스마트 하스피터러티 텍 그리고 아주 굉장히 스마트한 하스피터러티 그런 접대를 하는 테크놀로지 그것이 롯데 호텔 서울에서 업그레이드 했다는 거죠 즉 컨택 리스 서비스 이게 비대면이죠 비대면 서비스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 with 뭘 가지고 delivery 로봇 그러니까 배달 로봇 그 다음에 rooms with AI 가이디드 스피커 to provide guest immunity 그렇죠 AI가 가이드 도와주는 어떤 스피커에게 스피커에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뭘 게스트에게 뭘 제공해? immunity immunity 라는 것은 편의시설들 왜 보면 호텔에 들어가면 immunity 향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샤워젤도 있고 면도기도 있고 귀를 파는 것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immunity 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본 다음에 컨시어즈 컨시어즈라는 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호텔 로비에 가시면 어떤 별도의 공간에서 여행객들에게 뭐라고 하지 오늘 하루 계획을 물어보면 그걸 이제 디자인 해주는 거죠 어디 가서 뭘 타고 또 하루 어딜 다녀오라고 했을 경우 택시도 불러주고 또 여기 맛집도 말려주고 이런 게 이제 컨시어즈 그런 게 있거든요 컨시어즈 서비스 같은 것을 롯데 호텔에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Molecular Air Purifier for Suite Guest 그러니까 스위트 말은 이제 최고 객실에게 손님들에게는 에어 퓨리파이어를 이제 Molecule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자 Molecule은 작년에 그 타임지 100대 발명품 중에 하나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겁니다 이거 이 Molecule 그 퓨리파이어 그 에어 청정기는 공기만 청정하는 게 아니고 공기 중에 있는 박테리아까지 죽이는 첨단적인 제품으로 소개가 됐던 것 같은데 자 Molecule 발음이 영어로 Molecule이라고 하죠 Molecule Molecule 이거 하면 이제 분자라는 뜻이잖아요 Molecule이 분자라는 뜻이거든요 분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글자 그대로 회사명을 쓴 것 같아요 Molecule Molecule K-U-L-E 그죠? C 대신에 K로 썼네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분자라는 뜻입니다 분자 그래서 분자 정도까지도 다 분자 단계 수준까지 공기를 청정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Molecule 에어 퓨리파이어가 갖추고 있는 지금 롯데 호텔까지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 그 타임즈에서는 50개의 가장 Greatest Place 대단한 장소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서울 편에서 이번에 이렇게 스마티스탄 시티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 기사를 다뤄드렸습니다 정말 서울 매력적인 곳이죠 자 오늘은 서울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